중소벤처기업부는 개방형 혁신 활성화를 위한 2023년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중기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기술 수요 발굴 과제를 확대해 중소기업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나정훈 기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1,119억 원 규모로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해외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개발 협력을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는 717개 과제를 선정해 지원합니다. 올해는 수요처의 사전 수요 발굴을 통한 과제 선정 비중을 지난해 7%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수요처의 참여 조건인 제조업 제한을 폐지하고 구매 의무는 원칙적으로 유지하되 일부 과제는 산업과 시장의 특성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특히 선정 과제 가운데 30개 과제는 도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구매 관련 계약 의무와 현금 지급 부담 의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서비스 분야의 대기업, 공기업 등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고 신규 서비스 창출과 서비스 전달 체계 고도화를 집중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해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과제 발굴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중기부는 11일 구매 조건부 상반기 공고를 통해 314개를 우선 선정해 지원하고, 4월에는 하반기 공고를 통해 구매 조건부 373개, 네트워크형 30개를 전정할 방침입니다. 상반기 구매 조건부 신청 접수는 기존 종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기술 개발 사업 종합관리 시스템과 내역 사업별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STB 뉴스 나정원입니다. ESTB 뉴스 나정원입니다.